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전 문제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밑에 보시면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질이 두 개 나왔어요. 기역은 A와 A스타, 니은은 B와 B스타. 근데 A가 B가 각각 완전호성이다 라고 써있고요. 여기 B스타 써드릴게요. 자, 기역과 니은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답니다. 우선 연관되어 있는데 성인지 상인지는 모르겠고요. 자,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8까지 중에서 기역과 니은의 발현 여부. 그럼 여기는 기역이 발현됐고 정상이고 여기는 니은이 발현됐고 아, 그러면 뭐구나. 니은이 우선 열성이구나. 그래서 정상, 니은. 이렇게 우선 쓰게 되겠습니다. 자, 뭐 니은이 열성인데 지금 여자, 딸이 니은이 있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 이건 반성, 열성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비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여기는 기역, 그 다음에 여기 기역, 정상, 그쵸? 그 다음에 여긴 정상, 기역, 니은. 역시나 니은이 열성이라는 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 기역은 뭐 반성, 우선은 안 돼. 우선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1부터 8번까지 핵형은 정상입니다. 핵형은 모두 정상이랬고요. 문제가 뭐냐면 5번과 8번 중에서 한 명은 정상 난자와 정상 정자가 수정됐는데 중에 한 명이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와 비정상적인 정자가 수정됐대요. 지금 5번하고 8번 중에 누군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핵형은 정상이 됐잖아요. 그럼 우린 무슨 뜻이겠어요? 한쪽 부모가 두 개를 주고 한쪽 부모가 안 주고 이러면 비정상적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됐을 때도 핵형이 정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5번, 8번 중에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구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6번에서의 A스타. 왜냐하면 지금 니은에 대해서는 우열관계를 알고 있는데 기억에 대해서 모르니까 1번, 2번, 6번입니다. 1번, 2번, 6번. 그 다음에 3번, 4번, 7번. 3번, 4번, 7번. 1이래요. 같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일일이 해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A스타가 상염색체의 우성일 경우, 상염색체의 열성일 경우, 성염색체의 우성일 경우, 성염색체의 열성일 경우, 이걸 다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보세요.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선 1번, 2번, 6번이에요. 그럼 보시면 남자 둘의 여자 하나고 기억이 남자 둘이고 여자 하나는 정상이에요. 근데 3번, 4번, 7번은 여자 둘의 남자 하나고요. 이번에는 여자 둘이 정상이고 남자만 기억이에요. 남자의 수, 여자의 수도 다르고요. 형질 발현 여부도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이 상염색체의 우성일 경우, 상염색체의 열성일 경우, 해보시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굳이 이렇게 남녀와 수와 그 다음에 발현 여부가 다르면 우선은 성염색체의 유전으로 먼저 해보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엔 지금 8번하고 5번만 문제가 있는 거지 3번, 7번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3번, 7번을 가지고 반성, 우성은 안 돼요. 그죠? 그럼 반성, 열성이라고 한 번 하면 X염색체의 열성인 거죠. X염색체의 열성이라고 한 번 하면 보세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A스타, 즉 기억이 1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태어나야 되니까 역시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3번, 4번, 7번입니다. 3번에도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도 기억이 하나 있어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아, 4번에는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 다음 7번에도 기억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4번에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숫자가 맞아떨어져요. 되시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우선 저거를 딱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1번은 1번은 기억이 있고 그 다음 같은 염색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번은 기억이 있고 니은은 없는 남자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2번 같은 경우는 누가 비불리가 있어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이 없는 6번이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열성이었잖아요. 니은은 열성, 기억도 열성이니까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5번에서 니은이 태어나려면 이 친구가 니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따지면 니은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의 비불리가 결국 있어야 되는구나. 우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해볼게요. 3번은 기억 정상 Y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역시나 이번에는 얘가 5번의 문제가 있어서 얘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기억, 니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정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기억, 니은이 있는 Y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받아서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됐든 간에 기억, 정상을 받았으면 정상, 정상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6번에서는 기억, 정상의 Y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친구가 니은이 나오려면 니은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하나도 안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두 개 받으면 됩니다. 정상, 니은 정상, 니은 2분열, B분리, 난자면 가능하죠. 5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난자 A라는 난자 2분열, B분리 그리고 기억은 우성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6번과 7번입니다.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차피 니은은 없으니까 니은은 발현이 안 될 거고요. 기억만 발현될 확률 발현되죠? 안 돼요. 되죠? 안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